제이마! 그 상대는 렉살! 좋아 간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아아! 아 이거 바꿨는데 자 아 클릭이 안됐어 아 마우스 아 아 마우스 근데 요새는 카드깡 저거 다른사람 계정하는거 같아서 안합니다 뭐야 이거 이걸 쓴다는건 약간 초반에 몰아치는 대기기 때문에 동전영능 합니다 버티면 이겨요 버티면 이기기 때문에 이 데미지를 맞아줄 이유가 없다 이글거리는 박지 황금이네요 아 승률 랜덤법사 그렇죠 아 더스타인님 감사합니다 승률 랜덤법사죠 자 한번 끊었어요 이번 슈퍼 랜덤법사에는 파멸의 연자도 들어간다 자 상대는 어쩔수 없이 이러고 넘겨야되구요 자 여기서 심리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 이걸 낼라 그랬는데 이걸 내서 거울싹을 의식시킬라 그랬는데 불안 브론즈비어들 냅니다 벌목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못잡아요 그니까 벌목기를 냈으면 교환비가 안좋은데 벌목기가 없지 어 이러면 교환비좋은데 어 아 정신자극이 아쉽다 아 요거 괜찮아 요걸로 암살 암살 뽑아서 썰면 되죠 오케이 무슨 덫일까 어 오케이 나왔다 가자 야 아 여기 맞추면 참 좋았잖아 뱀덫이나 빙덫이면 안되고 폭덫이면 좋은데 지금 느낌상 이거 빙덫이거든요 어 아니야 곰덫 폭덫 눈속임 사냥개 사냥개 조련사 조련사 자 가봐나 본체 오케이 됐다 아 무슨 덫일까 정리해 정리해 정리하면 돼 정리하면 이겨요 질수가 없습니다 박사붐이 없어요 지금 박사붐 나왔던 타임인데 오 흑기사 그치 요새 흑기사 대제에요 어 나 나 이거 쓰 어 야 쓰.. 야 쓰고 싶은데 아 이거 지금 써야되는데 아 지금 아니면 또 이상한걸로 바뀌는데 아 이거 왜 반짝거리냐면요 얘는 설명보시면 알겠지만 변신수 제루스가 변신한겁니다 체력이 좀 여유가 있어서 라그 쏘도되요 자 과연 아 이럴줄 알았다 이거에다가 이거 바르면 교환하겠죠 그래서 그냥 라그 낸다 자 마치자 그렇죠 그렇죠 됐어 이겼어 어우 야 무섭게 생겼다 이 뱀 어우 뱀 무섭다 어 뱀 무섭다 어 뱀 무섭다 자 이러면 변이 영능 인형의식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이거 그냥 던져주는것도 괜찮았거든요 못잡을때 대비해서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상대도 겁나죠 흠 사냥꾼이 카드 두장으로 죽일 수 있는 가능이 없어요 여기서 진짜 있다면 살쌍살쌍 영능 다 때려놓으면 체력이 2 남거든요 오케이 나도 웃기다 있다 불기능도 있구요 이건 이거 불기능이 더 좋겠네요 오 오 락을 끊어주는 판단 오 좋죠 좋습니다 좋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8코스트가 부활하지롱 뭐냐 이거 이거는 발동을 안했기때문에 곰덫을 한번 의심해봅니다 폭격이네요 자 그럼 불기능을 확 써버리구요 공허의 괴물로 먹어버립니다 좋아 마무리 일격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피해 입은 하수인을 잡아먹었다 공허의 괴물이 91 얘 야수 아닌가요? 악마네요 빛의 푸르메 다 패라 어? 이긴거 같죠? 이긴거 같죠? 개풀 살상살상 1대미지 모자라요 1대미지 모자라요 T730을 한 장 갖고오자 그 다음에 응징용룩쓰자 아 아 아 아 아쉽네 아